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산도를 배워보겠습니다. 양산도는 선소리의 일종으로 방아탈형과 같이 같은 경선도 지방에서 많이 부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 중에 하나예요. 이 노래는 본절하고 후렴이 선율이 같아요. 그리고 장단은 세마치 장단으로 되어 있고요. 8분의 9각이에요. 이것도 앞에 있는 소절만 한번 불러보고 할게요. 에라 노아라 아니 못 놓겠네 능지를 하여도 못 놓겠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 소절씩 끊어서 해볼게요. 에라 노아라 이렇게 노아라 여기서 식임새가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숨을 쉬어요. 시작 에라 노아라 노아라 이렇게 한 번 더 시작 에라 노아라 이렇게 해야지 고개가 이쁘게 들려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에라 노아라 그렇죠 아니 못 놓겠네 시작 아니 못 놓겠네 아니 못 놓겠네 BoardESS 거기서 숨을 마셔요. 언 Maurice 여기서 숨을 under마셔요. 이 소리를 이쁘게 할수 있어요. 아니 못 놓干 아무ho Clar holes 아니 못 놓겠네 아니 못 놓겠네 그렇죠 숨 쉬고 능지를 하여도 이렇게 되죠 시금새가 능지를 하여도 못 놓겠네 역간 시작 능지를 하여도 못 놓겠네 능지를 하여도 못 놓겠네 못 놓겠고 숨을 쉬어 이렇게 시작 능지를 하여도 못 놓겠네 그렇죠 겟네 겟네 겟네에서 능지를 하여도 못 놓겠네 시작 겟네 그게 겟는 넥 겟는 겟는 능지를 하여도 못 놓겠네 능지를 하여도 못 놓겠네 에라 노아라 아니 못 놓겠네 능지를 하여도 못 놓겠네 에라 노아라 아니 못 놓겠네 능지를 하여도 못 놓겠네 메디는 소절 앞에 붙는 후렴 에헤이예 시작 에헤이예 이 다음 노래를 안 부를 때는 에헤이예 안 부르는 거에요. 다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걸 부르는 거에요. 에헤이 에 한 번 더 에헤이 에 봉원 도리 전시춘하니 시작 봉원 도리 전시춘하니 봉원 도리 전시춘하니 시작 봉원 도리 전시춘하니 일촌의 광은 예속 하다 일촌의 광은 예속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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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chart 4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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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천의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동원돌이 편시춘하니 일천의 광흥에 속하다 동원돌이 편시춘하니 일천의 광흥에 속하다 세워라 봄춰라 시작 세워라 봄춰라 세워라 봄춰라 이렇게 되죠 시작 세워라 봄춰라 오고 가지 마라 시작 오고 가지 마라 장안에 호거리 다닐고 간다 장안에 호거리 다닐고 간다 세워라 봄춰라 오고 가지 마라 시작 세워라 봄춰라 오고 가지 마라 장안에 호거리 다닐고 간다 장안에 호거리 다닐고 간다 세워라 봄춰라 세워라 봄춰라 세워라 봄춰라 세워라 봄춰라 오고 가지 마라 장안에 호거리 다닐고 간다 호거리 호거리 높은 기계와 사나이다운 풍물을 갖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세워라 다시 한번 연결해서 해볼게요 시작 세워라 봄춰라 오고 가지 마라 장안에 호거리 다닐고 간다 장안에 호거리 다닐고 간다 네 고단 어 다닐고 다닐고 정상 정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